불안한 사람들이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7가지 특징. 1. 이럴 시간이 없어요. 다른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요. 보통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의도적이나 신중한 전략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2. 이미 이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. 이 주장은 종종 완전한 거짓말입니다. 불안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. 그들은 대부분 기껏해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3. 이것은 경영진이 일자리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. 직장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믿지 않는 고도로 불안한 사람들은 편집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. 4.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. 모든 것이 이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. 불안감이 심한 사람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위협을 느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5.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안 맞아요. 불안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독특하고 자신의 업무를 둘러싼 조건이 얼마나 특별한지 부풀리는데 열중합니다. 6.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? 이건 내 적성에 안 맞아요. 이는 보통 시간을 끌면서 실질적인 변화나 개선을 완전히 피하려는 시도입니다. 불안한 사람이 제안하는 다른 방법은 대개 동일한 행동의 연속입니다. 7.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내 업무의 복잡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해?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. 또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